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우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권세가 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바로 말씀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고정시켜주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서야 됩니다 만약에 이부가요 정말로 말씀 안에 섰으면요 마귀에게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에 서지 않았어요 이부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실가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다 먹을 수는 있는데 정말로 동산 중간에 있는 그 선악관은 먹고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의심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정말로 확고하게 믿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확고하게 서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귀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속잖아요 기도 안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요 여러분은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정말로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님은요 항상 깨워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고 기도를 하면 기도를 안 하게 되고요 첫 번째로는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를 해도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고 어떠한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응답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기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셨을 때 말씀을 갖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더 빨리빨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요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봤을 때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그 순간에 기도를 하세요 잠깐 그리고 정말로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어떤 이 구절이 정말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시라고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을 고정시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있으면 믿음 안에 딱 써가지고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믿음을 붙하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야 하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이 생기게 되는 점이 되시지 말아요 저는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자신감이 있어요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건 틀림없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100% 응답하셔 그 믿음이 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때에 그냥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안 주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절대로 응답 못 받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간고하는 것은 다 받아 100%야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내가 못 받으면 뭔가 이상한 거야 이거는 에브놀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수많이 속인 게 뭐냐면요 기도응답을 못 받는 게 너머해지고요 기도응답을 받는 것은 에브놀모한 일이야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돼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응답을 받는 것은 너머가 돼야 되고요 기도응답을 못 받는 것은 에브놀모가 돼야 돼요 사실은요 아멘 그건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 그래서 제가 어색하게 그랬어요 100%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건 100%예요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여기서 보니까 내 이름으로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주님께서 그냥 시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고 끝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고 생각했고 끝에 붙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요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 도중에도요 예수의 이름을 계속 사용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꼭 끝날 때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여러분의 기도에 인용을 하세요 그랬을 때의 그 기도가 놀라운 파워를 낳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비교했어요 예수님을 우리 교회를 갖다가 몸으로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비교했었을 때 이 기도는 정말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는 줄 아세요? 저는 기도는 심장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심장이에요 왜 필요하냐면 이 심장에서 피를 갖다가 펌프해 줘야지만이 모든 몸이 제대로 활동하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서 하는 일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들은요 기도가 뒷받침되면요 생명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예수의 생명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잖아요 예수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는 뭐예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심장에서 계속해서 펌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피가 이렇게 순환이 잘 되므로만이 아마 제대로 이 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어떤 일이든지 선교의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든지 여러분 기도가 뒷받침되는 곳은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거기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몸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뭐냐? 저는 찬양을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폐라고 생각해요 폐 폐에 숨을 잘 쉴 때마다 활력소가 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나 기도 부분은 어디 부분이냐? 심장 부분입니다 이 심장에서 모든 것이 백업이 돼야 됩니다 피를 갖다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저는요 기도하는 장소에 들어가잖아요 모든 것이 평온해요 기도하는 장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요 모든 것이 모든 순서를 행할 때에도요 스무드하게 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흘러버려요 그냥요 그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요 다 여러분 기도가 안 하는 곳을 가잖아요 필링 끊기듯이 뭐가 빡빡해 자꾸 그리고 뭐가 자꾸 스탑돼 이런 내추럴한 플로우가 없어 성령의 내추럴한 플로우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평안을 못 느끼잖아요 왜 평안을 못 느끼냐면요 기도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평안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장소가 되잖아요 평안이 오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 가면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해 그리고 모든 것이 갖다가 이렇게 강물 흐르듯이 이렇게 플로우하는 것이 느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빡빡하지 않아요 뭘 인위적으로 내가 푸시하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되면요 모든 것이 성령이 그냥 플로우하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은요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무엇을 갖다가 하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느냐 이루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뭘로 백합돼야 돼요? 기도로 백합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왜요? 내가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뭐라고요? 내가 시행하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시행을 주님이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기도가 정말 파워풀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우리가 볼게요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가 기도하면요 일을 하시겠대요 그 권세를 행사하시겠대요 아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직접 일하세요 그리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봐요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저번에도 봤지만 한 번 이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 전 말씀 보았으니까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누가 일하신다고요? 여기서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일을 시행하십니다 아멘 보이시죠?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근데 어쩔 때는 내 마음속에 의심이 조금 생기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요 안 나아요 여러분? 100%죠 그거는 예 아멘 1%의 의심도 없죠 아멘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이 시행하세요 예수님이 일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뭐예요? 100%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 한 군데 더 봐요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가시죠 에베소서요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지난 주의 1날 보았던 말씀이에요 근데 한 번 더 볼게요 1장이요 20절 과 21절 를 보겠습니다 하나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안치사 모든 정사와 곤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보니까 모든 정사와 곤세와 능력과 주관자와 이 세상 뿐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사와 곤세 이 땅에 있는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여러분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곤세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정사와 곤세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마귀 곤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실 정부는요 어떤 부분에서 마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마귀가 그 세상에 있는 정부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세상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의 이름은 뛰어난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바사국군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대표하는 귀신이에요 사실 귀신의 영들이에요 그 영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미가엘이 와가지고 치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식을 듣잖아요 다니엘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도들이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어떠한 권세 어떠한 정말로 정사 어떠한 모든 것도 여러분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준비 되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발 앞에 주님께서 그것을 하셨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내가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아 마귀는 우리 발밑에 있구나 모든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는 우리 발밑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밟을 수 있어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밟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꿈쩍 못하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아멘 말씀 한 군데 더 봐요 제가 내 말씀 한 군데 더 봐요 우리 골로세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세서 골로세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귀의 그 어떠한 거블멘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거블멘트를 벗어버려 그랬어요 벗어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박탈시켰다는 거예요 마귀도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마귀도 어떤 이 세상에 보면 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박탈시켰다는 거예요 그 지위가 빼앗기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dethrone 했다는 거예요 어떤 지위에서 완전히 박탈당하고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뱀을 갖다가 완전히 패배자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지위와 그런 권세를 박탈시켜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무엇을 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예수의 몸을 두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느냐 항상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의 상대가 될 수 없어요 아멘 아무리 큰 마귀가 와도요 여러분의 상대가 안 돼요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당해요? 마귀가 못 이겨요 여러분 아멘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승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꾸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그렇지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더 봐요 마태복음으로 가십시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요 16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16장이요 16절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잘 한복 쓰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세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메면 하늘에서도 멜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의 이름의 반석에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음부의 권세는요 원래 교회를 이기면 안 돼요 어둠의 영은요 사실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의 영도 교회에 못 들어와요 사실은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꾸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어둠의 영도 마찬가지죠 저는요 1년 전인가 2년 전에 봤을 때 어둠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봤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예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진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전혀 보이지 못하는 거야 왜? 어둠이 가득 찼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자꾸 속여서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위대함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예수 이름의 위대함과 그 권세를 정말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자꾸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요 예수의 이름이 최고가 된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아는 교회 그러한 송도는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아멘 믿으시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래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한 여러분 천국 열쇠라는 게 뭡니까? 열쇠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열쇠를 갖다가 열면 뭐가 생겨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열쇠죠 천국의 열쇠라고 그랬으니까 맞죠? 그러면 천국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 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의 열쇠예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이 파워풀하고요? 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에 임하려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이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을 지배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 있는 거는 우리가 뭐로 시기하고 실토하고 그러면서 또 육신적으로 그냥 살면서 우리가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경험하려면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걸 지배해야 돼요 옛날에 비루지안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When Heaven Invades Earth 여러분 하늘이 이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게 뭘로 이루어지냐면 바로 성도가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할 때 천국 문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으로 지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파워풀한 거예요 왜냐하면 엔타 리바이벌도 과거에 있었던 리바이벌처럼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만 더 큰 스케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그런데 과거에서 있어서도요 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늘은 하늘의 나라가 이 땅을 점령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First Awakening, Second Awakening 존 웨슬리블을 통해서 조지 위필드, 조나탄 에드월드 그거는 첫 번째 Awakening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했다가 미국으로 오고 조지 위필드하고 조나탄 에드월드는 미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첫 번째 Awakening이 일어났고 첫 번째 부흥이라는 것을 맛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뒤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라비안 사람들이에요 이 모라비안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는 전데덜프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24명의 남자들과 24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정말로 뭐냐면 24시간 기도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몇 년 동안 기도했는지 아세요? 100년을 기도했어요 그 100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First Awakening이 일어났고요 First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차얼스 윈니를 통해서 Second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100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아멘 그게 왜 그러냐면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요 모든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보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치 드라이 되잖아요 지푸라기가 그런데 거기다 불을 붙이면 그냥 붙죠 마찬가지로 그것이 준비가 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나탄 에드월드나 아니면 그 뭐야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내냐면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졸지 윈필드가 그냥 하니까는요 대각성 부흥 운동이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졸지 윈필드는 이반절리스트예요 부흥 강사예요 그래가지고 몇만 명씩 모였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꼬끄라지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준비 되시길 바라요 그것이 왜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 땅을 점령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프리치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샘플한 메시지를 전해도 사람이 그냥 깨져버려요 사람이 그냥 변화되버려요 아멘 왠지 아세요? 그 모든 바틀려 기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준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그렇게 역사한다고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준비 되시길 바라요 그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 회개하는 부흥 정말로 거듭나는 부흥 그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웨일스 부흥도 얘기할 수 있어요 웨일스 부흥을 벗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하는 건 이반 와부스 목사님이 그걸 시작했는데 사실 그가 청소년 때부터 9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웨일스의 부흥을 달라고 어떤 여인들은요 2년 동안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매일 같이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부흥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반 와부스 목사님이 24살 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웨일스 부흥을 보면 어떤 특별한 부흥 강사가 나타나고 그런 게 없어요 왜? 순전히 기도로 이루어진 부흥이기 때문에 이반 와부스 목사님이 자기 조그만 교회에 한 150명 앉을 수 있는 그런 교회에요 여러분 300명이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못 들어와가지고 고개만 들고 유리창에 이렇게 들고 예배를 봐요 그 정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냐면 온 도시가 주님 앞에 돌아와요 어느 정도로 주님 앞에 돌아오냐면요 모든 사람이 일을 일찍 끝내다 3시면 다 끝내요 그리고 교회 오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6시가 되면 다 집합이야 교회로 모든 교회들이 꽉꽉꽉꽉 찼어요 그 조그만 교회들이 꽉꽉꽉꽉 다 차기 시작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술집이 안 돼 그 영적인 기운이 얼마나 강하게 그 자리에 임했는지 술집을 열어도 술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없어 나중에는 어떤 역사까지 일어났냐면요 여러분 그 뭐야 경찰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이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매일 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도시에 임한 거예요 그게 아멘?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축구 아시죠? 축구 영국이니까 외회수니까 축구를 얼마나 많이 근데 여러분 뭘 했냐면 오늘날 우리 미국에서 슈퍼볼 있죠? 슈퍼볼이 캔설됐어요 축구 경제 마지막 결승전 있잖아요 그게 캔설됐어요 왜 아무도 안 와 축구 경기 보러 여러분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온 도시를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천국 열쇠를 열어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아주사의 부흥도 바로 그런 부흥이었어요 아주사의 부흥도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모하던 로스앤젤레스에 하나님의 정말로 부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프랑크 박프멘 같은 분들은 18개월 동안 하루에 15시간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흥을 달라고요 근데 진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따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불이 또 이그나이트 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서 불이 이그나이트 된 불이 뭐냐면은 막 방언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임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거기 안에 들어오면 그냥 다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아주사스윗에 불이 났다고 근데 가보니까 진짜 불이 난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붙은 걸 본 거야 그래서 소방서를 불렀어요 소방서를 불렀는데 와 보니까 불이 안 붙었잖아요 근데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그것이 physically manifest 될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들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불기둥을 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막 방언을 받고 새 방언을 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바를 어떤 그 원주민보다도 더 유창하게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콜링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성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불을 붙여요 그래서 50개국에 나라를 갖다가 점령했어요 그 아주사 부인이 그리고 레이날 방키 목사님 아프리카에 한주의 밀리언을 갖다가 돌이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Living a Light of Fire라는 책을 썼어요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서 맨 처음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 할아버지의 얘기가 나와요 이 아주사 부흥에서 불을 받아가지고 자기 독일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레이날 방키의 할아버지한테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때서부터 그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손자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부흥강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 성령의 불길이 그 부흥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가지고요 여러분 곳곳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로 통한 부흥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령해버립니다 여러분 복음 전함이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복음 전함이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영혼을 거듭나게도 만들지 못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인본주의적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기도를 통한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기 때문에 그 곳이 회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성령의 붙잡힘 바 되고요 사람들이 아멘 그리고 진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왠지 아세요? 그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것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하늘의 것이 임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날 한 가지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잃고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두 번 하셨어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오신 다음에 한 번 하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를 육신의 몸을 잃고 오셔서 오늘날의 교회를 보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세속화되고 비즈니스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고 그러나 정말로 진정으로 믿는 자가 없는 그러한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 얼마나 답답해하실까요? 사도바울이 오늘날 교회에 자기가 육신의 몸이 있고 오늘날 교회에 왔다면요 저는 사도바울의 편지를 많이 읽고 공부를 했어요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건요 오늘날 교회를 봤으면요 뒤집어졌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진짜로요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것을 썼거든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썼어요 정립해서 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가지고 정립해서 교회는 이러한 곳이야 라고 썼는데 그 사람이 오늘날 교회를 본다면 정말로 뒤집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마지막 대풍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요 오직 예수의 이름의 권한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겁니다 기도를 너무나 안 하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영이 지배함으로만 지금 미국과 그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가버립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이 시간에요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줌이 되시길 바래요 저는 알아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해 있어요 제가 그곳에 딱 들어가면요 아 평안 느껴요 아멘 아니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옛날에 어떤 집을 갔어요 집을 갔는데 다 세상적인 사람이야 다 음란죄에 빠진 그런 사람들의 집이에요 근데 한 사람의 방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귀신이 그냥 얼마나 우글거리는지 몰라 딱 들어가니까 근데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 집에 딱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재해져 있어 아멘 아멘 아니 요 문 하나 사이인데 거시라고 그런데 딱 들어가면 벌써 분위기가 달라 왜?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분쟁 많이 일어나세요?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도 기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저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여기 오면 자유함을 느껴요 아멘 어느 곳보다도요 정말요 그리고 이곳에 오면 더 기도하고 싶어져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마지막 때의 부흥의 기도는요 온 도시에도 임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도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금방 끝나다 부흥이 언제 아세요? 그 후세대가 바톤타치를 안 해서 그래요 아멘 어떤 도시가 예를 들어서 웨일스라는 곳이 완전히 성령의 불길을 통해서 했어요 2, 3년 동안 2, 3밀리언이 주님 앞에 왔어요 정말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 웨일스부흥을 통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시 끝나고 말았어요 왠지 아세요? 누군가가 바톤타치를 했었어야 했어요 아멘 그런데 누군가가 바톤타치를 안 하는 거예요 바톤타치를 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헌신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기도로 헌신해가지고 붕이 일어났어요 그럼 만약에 그 다음 세대가 바톤타치를 해 그래가지고 헌신을 해 주님 앞에 또 기도를 해 그만큼 그러면 이제 한 도시뿐만이 아니에요 다섯 도시로 가게 되는 주민이시가 아니에요 아멘? 다섯 도시로 가요 정말로 그 다음에는 왜? 그 영향력이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바톤타치를 하면요 아멘 근데 보통 하나님의 부흥 역사는 금방 끝났어요 그 세대에 왠지 아세요? 아무도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때의 부흥이 우리 교회로부터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엔턴 리바업까지 갈 거예요 저는요 우리 자녀 세대에 바톤타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한 스테이트를 움직였다면 그들은 다섯 스테이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바톤타치를 하잖아요 온 미국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놓으면요 길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편하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한층 높여서 가야 돼요 사실 대가를 또 치러가지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이렇게 즐기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그 불도 꺼져버려요 그 부흥도 사라져버립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부흥이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가지를 하는 거예요 자 예열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열대학교가 맨 처음에 생긴 이유가 하나 뭐냐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부흥강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멘 예열대학교가 세워졌어요 지금은요 세상에서 가장 인본주의적이고 무실론자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미국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왠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비전을 갖고 어떤 부흥을 갖고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받쳐주시지 않잖아요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버려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 비유를 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봤어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쉽어요 육신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유치원 학생들한테 너 죄죠 그럴 필요 없어요 막 내 남 때리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막 장난치고 여러분 그것은 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 하는 것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누군가가 비전을 갖고 자기애가 헌신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투자한 거예요 아멘 그게 대가를 치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세대는 그게 너무나 편안해요 왜? 길을 닦아놨으니까다 그렇죠?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서요 근데 그 편안함 속에서 그냥 만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산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나를 따라 올라가요 아멘 근데 밑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하고 줄다리기를 해 나는 위에 있고 밑에 있는데 누가 더 세요? 밑에 올라가는 사람이 더 세요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요 나를 세상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산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쉬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올라가는 건 어려워요 대가를 치러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건 쉬워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언젠가 다 예수님 만날 텐데요 하나님 만날 텐데요 너가 이 세상에서 뭐하다 왔니?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왔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다 만끽하고 왔어요 하나님 나한테 축복 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주님 내가 무언가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여러분 상 가운데서 정말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너무나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의 삶에 세상의 삶에 그냥 만연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요 거기서 그냥 내가 그냥 문제 없으니까 별 내가 특별히 나쁜 짓 한 거 아니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만끽하고 살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심판날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 사명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거하라고요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봐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느냐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자 이 세상에는 누구 것이라고요? 누구 거예요? 마귀의 것이에요 아멘 마귀의 것이라는 건 뭐냐면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맡고 있고 강한 자가 하나님의 일으킬 부응을 맡고 있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 세간을 딱 지키고 있어요 누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구절을요 강한 자가 있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억압해가지고요 그러면 그 세간에 있는 것을 늑탈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의 이름은 더 강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더 강한 자가 오면 그 세간에 있는 것을 늑탈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갖다가 묶어버려요 아멘 그 강한 자가 힘을 못 쓰게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다 그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강한 자를 억압할 수 있고 강한 자를 누를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가 지키고 있는 그 나라들을요 다 뺏을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릴게요 이게 혼자서 돼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멘 저는 이렇다고 믿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깨워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저는요 분명히 믿어요 이것이 더 빨리 이루어지고 더 크게 이루어져요 아멘 엔탈 리바이블이요 그렇지만 적은 사람이 할수록 적은 사람이라도 해야 돼요 기도원에 300명이라도 해야 돼요 아멘 만 명이 할 수 없으면요 만 명이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원에 300명이 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또 우리가 4경제 3장에 가면 이 말씀이 있어요 4장에 가면은요 다른 의미로서는 구원으로는 성립이에요 예수 이름은요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인 쪽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권세가 있어요 영혼의 구원 병에서의 구원 문제에서의 구원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요 구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아멘 수많은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병자를 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응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냐고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대가를 지르고 헌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받아서요 정말로 주님 내가 마지막 때에 부응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기도하게 되기 원합니다 헌신하신다면요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놀라운 부응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갖고요 우리 살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수의 이름을 놓고 기도를 오래 했었을 때 한번 하나님한테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실패할 수 없잖아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의 이름이 실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맞다 너가 예수의 이름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부응이 온다 이 미국 땅의 회복이 온다 아멘 지금요 부응이 막 일어나는 곳들을 보면은요 다 선교지예요 미국은요 지금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아주 급해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나라가요 이 미국이 언제서부터 아주 이렇게 급속도로 타락한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갖다가 학교에서 뺏었을 때 1960년대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심각해요 캘브리 차퍼드 힙빛 무브먼트를 통해서 여러분 그 힙빛 무브먼트가 일어났을 때는 하루에 천명도 세례를 줬어요 바닷가 나가서 헌드빛 빛에서 척수민 순살 얘기를 들어보면 매일 모였어요 성경 공부하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여러분 그냥 일주일 이거 신년집회 모이는 거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부응이 일어났을 때는요 여러분 일주일에 사이를 모였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부응이 일어날 때는 그래요 근데 지금 갈브리 체포도요 그런 부응이 일어났던 곳에서 일주일에 네번 모이다가 세번 모이고 세번 모이다가 두번 모이고 요즘은 한번밖에 안 모여요 갈브리 체포 교회도 축구가 가고 있어요 지금 시들시들 해가고 있어요 3부 예배 들었던 데가 2부 예배 들이고 2부 예배 들었던 데가 1부 예배밖에 안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리죠 사람들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나 재밌는 게 더 많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죠? 지금요 심각할 정도로 미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기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테이크오브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기독교 국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도 유럽처럼 될 거라 젊은이들 다 살아가지고 아니 저기 유럽에서 영국 보여주는데 영국에 영적인 유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맞죠? 존 웨슬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잖아 영국이 거기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서 스프레전하고 말틴 노이즈 존스가 나왔어요 거기서요 가장 위대한 설교자 20세기에 21세기에 아니 근데 교회를 보여주는데 노인들밖에 없어 애들은 다 세상에 나가서 놀고 미쳐있어요 여러분 미국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한국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안 모여요 이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저는요 성령이 주시는 부흥이 다시 한 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각성 운동이 다시 한 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뒷받침은요 항상 기도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대가를 치느냐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얼마나 넓이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 저는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2015년도는 각오하세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되시길 주님의 매력으로부터 알죠 아멘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만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의 유익을 가져다줄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기도로 통해서 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놀란 게 여태까지 부흥이 교회에서 시작한 적이 없어요 아멘 여태까지 부흥이 다 기도 모임에서 시작했어 아멘 제가 속으로 기도 모임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로 아멘 진짜로요 다 기도 모임에서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일어났던 부흥이 여러분 교회에서 시작한 적이 있어요 성령이 어쩔 때는요 시스템화된 곳에서 역사 못하세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정말로 믿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라는 걸 믿고 기도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상 가운데서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의 권세는 너무나 큰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도시 온 나라도 힘들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기도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